넌 모두가 원하는 밥 팝킹 티비 앤 오왈 붐빈 이 광기 속에 나 눈 빠져드네 팝킹 티비 앤 오왈 팝킹 티비 앤 오왈 바지까랑을 잡으면서 내게 머리카락을 흔들어 보이며 외면하며 구경하며 또 눈목이나 보는 족족 때린 만족 때나 많은 선택의 폼도 힘든 일상에 머리 아파 한입에 아스피린을 매일 자꾸 먹는 대신 저기 이쁜 머리에 작은 먹기를 벗고 있는 빨간 창 뒤에 걸 내게 가봐 remember 허리 테크닉 달리면 필요한 거는 돈 뿐 dirty 더러워 생각 마라 everyday 보건소 차가 다와 하나하나 검사를 한다고 한다 ready or not on your mark 3 2 1 난 모두가 원하는 밥 난 모두가 원하는 밥 난 모두가 원하는 밥 난 모두가 원하는 밥 나 모두가 원하는 밥 네네네 네네네 팝킹 티비 앤 오왈 팝킹 티비 앤 오왈 붐비는 이 왈기 속에 나는 빠져들게 팝킹 티비 앤 오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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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니크닉 습득과 택득 그리고 국립박물관 보다 수익 좋은 한국인 관광상품 빌립사파리에 버금가는 한국의 청량이 사파리 강가율의 감소 언니들의 비소 지킬 박사의 대피소 도움과 고모락 오늘 다시 상기시 지켜주기 위한 주님의 뜻가 반드시 지어지는 죄의 매듭 주위를 뚫려와도 내 여잔 영협네 붐비는 이 와계 속에 나 눈 빠져드네 요 양키 내게 물어볼게 있지 솔직하게 된 답했죠 조신함 뚱땡이 공장시다 와나신함 약간 벌레 예쁜 이름 누굴 선택할래 나라면은 조신함 좋은 여자 말고 위부녀를 데리고 살래 성격 하나는 때려가치면 되고 외모 때문에 또 들어갈 필요없고 요 양키 개새끼 넌 양아치 쓰레기 잠깐 잠깐만 분위기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앞에서 다니고 있네 덮밥시는 어떤 여자 고를래 외적인 것과 외적인 것 둘 다 중요하지 둘 다 듣고 살래 덮밥 쓰레기 모두 마찬가지 주위를 뚫려가고 내 여잔 영협네 붐비는 이 거리 속에 나 눈 빠져드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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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